우리 성공한 것 같아. 샴페인을 웰컴 투 유? 한국이다. 우와. 뷰 봐, 뷰 봐. 메리. 프리, 프리, 프리. 얼마길래 프리야, 저게. 여기 그런데 방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얼마인데 프리야. 얼마짜리 예약한 거야? 그리고 계세요? 누워봐, 누워봐. 침대가 내가 볼 때는 이 침대 몇 천만 원짜리야. 우와, 씨. 우와. 오, 씨. 우와, 씨. 얼마, 얼마 안 돼 얘기해 봐. 얼마 안 돼? 예약해 줘? 어, 얼마 안 돼. 미안해, 형. 달러. 이 생일이라고. 아유, 왜 이렇게 비싸고 잡았어. 그러니까 얘가 대단할 것 같긴 하지. 누가 하고 있을까? 자, 자. 게임하시죠. 우리 가게가 계란, 달걀로 음식 많이 하거든? 여기 이거 있어. 이거 잔뜩 있어. 그걸로 뭐? 여기에다가 어? 뭐 공 같은 거를 골프공이나 탁구공. 어, 봤어. 탁구, 봤어. 탁탕탕 튀겨가지고 여기 들어가게 어? 들어가게 딱 하는 거지. 싱가포르 첫 번째 날, 숙소입니다. 숙소, 꼴찌가? 이것도 원포인트입니다, 원포인트. 떨려, 좋아. 안치네, 안치네. 자, 탁탁탁. 이거 넘어가, 여기부터 맞으면 칠 격이야. 여기도 맞아야 돼. 그거 왜 정했어? 어? 뭐야,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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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호무해, 호무해. 형, 형, 라인이. 라인이 있어? 왼쪽이 높아. 라이가 있어, 라이가 있어, 라이 있어. 어, 이거 떨리네. 어, 떨려, 떨려, 떨려. 오, 잘했다. 와, 대박이다. 저거 냅두는 거야, 저거 냅두는 거야. 냅두는 거야? 냅둬, 냅둬야지.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아, 나. 간다. 와, 넘어갔어. 넘어갔어. 파란색, 노란색 말고는 어려움도 있다. 아, 이거 어려워서 넘어간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체크한 데만 안 들어가냐? 와, 이거 수술했다. 여기만 빼고 다 넣었냐? 했다, 했다. 와! 자. 어? 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저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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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시, 착시. 이야! 이야!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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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쿠공, 타쿠공. 탁구공, 타쿠공 그러면은. 우동, 우동! 눈썹, 눈썹. 자 사진 한 번씩 보시고요 사진 한 번씩 보시고요 사진 한 번씩 보시고요 집중하십시오 짜증나 아 아깝다 좀 쉬워졌어 확실히 확실히 쉬워졌어 진짜 쉬워졌나 보다 자 이거 뺍니다 이거 뺍니다 이거 뺍니다 뭐야 한 거야? 와 나 뭐지? 나 못 받았는데? 아 아 와 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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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 두 명 남았어? 두 명 남았어? 두 명 남았어? 아 여희야 이제 꺾이지 마라 자 올리자 이제 올리자 둘이 남은 거야 이제? 와 여의도 쌍관질 남았다 해보자 나 뭐 걸리면 안 된다 진짜 저희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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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였어 다가 봤지? 계속 여기 앉아서 나 왜 이렇게 자신이 없냐 나 나 대만 때 모습이랑 똑같아 나 왜 이렇게 자신이 없냐 자신이 없냐 큰일 났다 기백이야 기백이야 기세가 완전히 없어 뭔지 알겠지 꺾일 수 있는 기세도 없어 와 됐다 됐다 갈 때부터 야 무독한 거 이번에 한 번에 다 쓴다 와 그러네 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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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총령의 법칙 걸렸다 진짜 총령의 법칙이 있나 대박 자기가 걸린다고 어? 형이 이제 첫 번째 숙소 하시면 돼요 네 알았어 좋은 데로 잡아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유세훈 생일축안을 위해서 그렇죠 제가 아주 좋은 것으로 잡아보겠지 형은 끝에가 이쁠까 앞에가 이쁠까 에이 이건 모르지 이제 한 번 걸렸는데 뭐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해 고생하셨습니다 싱가포르도 봅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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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돼 우리 아 투월이가 사람 많으니까 빨리 그거 찍어봐 티켓 사러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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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티켓이라고 써있다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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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익스프레스로 해야지 바로 탈 수 있어 익스프레스 얼만데 거의 두 배 거의 두 배 5,7,35,5,1 85만 원인데? 야 놀이동산에서 85만 원? 괜찮지 뭐 나 빼 나 빼 나만 아니면 돼 근데 우리나라 놀이동산 가도 익스프레스 빨리 타는 거였거든 그럼 이 정도 가격이야 아 그러냐 자 그럼 빨리 얼른 게임합시다 뭔 게임이야 게임하자 한적한 곳으로 일단 갑시다 아 괜찮네 그치? 룰링 자 결전의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공짜로 타고 싶어요 독도 들어가요 제일 좀 다이나믹하고 했던 게 신발싹기잖아 어? 손으로 안 대고 발가락이나 입으로 해가지고 뭐든 손만 안 대면 돼 괜찮은데? 아시겠지만 두 번째 게임이지만 눈썹 밀기가 걸려있어요 아하 눈썹 밀기가 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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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나 근데 그때 기세가 꺾여가지고 내가 1등 했잖아 지금은 기세가 있어! 오우 억지로 했다 억지로 이런 이야기가 형 공항에서 출국하려고 했는데 티켓 잘못나서 못 들어갔지? 오? 맞어 그때 꺾여있는 거 내가 봤지 가위바위보가 가위바위보가 진짜 중요하다 가위바위보가 1등이 정해주는 거야 1등이 정해줘 1등이 정해주는 거야 안 돼 그거는 편 시계방향으로 가위바위보로 정해 오케이 오케이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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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세 흥기세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 바퀴는가 한 바퀴는가 한 바퀴는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시 다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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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좋아 나 나 2번 뭐가? 아니 네가 1번이라고 1번이라고 그걸 왜 형이 정해? 네가 왕이야?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야? 네가 1번이라고 네가 왕이야? 네가 1번이라고 얘 다 정해 지가 게임도 형이 정했잖아 알았어 자 발이야? 나 발이야 아 근데 뭐 상관없어 1번에 하나에다 쌓는 거 아니야? 아니 처음부터 개 나를 발로 차? 아 그럼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역시 발 담아 안 돼 발 담아 안 돼 맞아 맞아 진짜 어렵다 발가락 어렵네 입이 나 발가락 어려워 입이 나 이거 발 신발 땅발 무너지면 끝이죠? 여기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여기 어? 이거 어려워 어? 바람 부는다 바람 불어 이리 와 오 présent 자연재해 없어 하하하하 자기가 발로 만진데 입으로 물었다 하하하하 어? 입술에 보전 입술에 보전 다 해야 돼 그 까만 신발에 닿아야 돼. 오 됐어. 이게 내가 올린 게 지금 바람 부니까 움직이네. 자연재해 자연재해. 너 4번이야? 벌써 왔어? 발가락이 안 돼, 위험해. 지금 입이 안정적이야. 흘렀다, 흘렀다. 우와! 나 개기해버렸어. 나 개기해버렸어. 흘렀다, 흘렀다. 흘렀다, 흘렀다. 개기해버렸어. 흘렀다, 흘렀다. 흘렀다, 흘렀다, 흘렀다. 흘렀다, 흘렀다, 흘렀다. 흘렀다, 흘렀다, 흘렀다. 와, 스타일은 고소한다. 이야, 그 상황에서도. 아, 나 개기해버렸어, 동기해버렸어. 제발 나까지 안 오겠지. 된다, 된다. 이건 돼. 5, 4.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입으로 막아도 돼. 됐어. 5초 지났어, 5초 지났어. 5초 지났어.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야. 5초 지났어, 5초 지났어. 5초 지났어. 오, 이 바람 분다. 발가락 힘들어. 자연재해 어쩔 수 없어. 자연재해 어쩔 수 없어. 자연재해 어쩔 수 없어. 바람 세. 천재지변. 누른다, 누른다. 제발. 지져봐, 지져봐. 왜? 야,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지져, 지져. 걸리지어, 걸렸어. 어려워, 안 나와요. 걸렸다, 걸렸다. 어려워, 안 나와요. 걸렸다, 걸렸다. 야, 걸렸다, 걸렸다. 야, 다음은 안 돼. 야, 누구신 반응아? 냄새 맡는다. 안 돼, 안 돼. 저거 내려가다, 내려가다. 미쳤다. 3, 2, 1.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빨리. 제발 대휘, 제발 대휘. 제발 대휘, 제발 대휘. 나까지 안 온다, 나까지 안 온다. 제발 대휘, 제발 대휘. 기세 꺾인 김대휘. 죽어, 죽어. 아바타다. 아바타다. 맹수 같다, 맹수. 이거 안 됐다. 이거 안 됐다, 안 됐어. 100% 안 됐다, 100% 안 됐어. 100% 안 됐어. 100% 안 됐어. 이제 꺾인 김대휘. 우리 김대휘. 이거 나, 이거 나 됐어, 나. 기대가 꺾인 거거든. 맞아, 맞아, 맞아. 즐겨, 즐겨. 김대휘 프렉스. 아, A형이 저렇게 막 쏜다고 하지만 속은 쓰리지. 이게, 이게 당해봐서 알지. 우리 그래도 놀이공원에 왔는데 아저씨들이지만 놀이공원에 온 기분은 내야 될 거 아니야. 머리띠. 머리띠 같은 거 하고 최대한 유치하게.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고 이러잖아. 츄러스 이런 거. 여기에서 그러면 머리띠이나 이런 거랑 먹는 거. 간식. 통. 이 안에서. 볼통? 이 안에서. 밥. 닭. 근데 너무 무리한 거는 서로 많이 해. 서로 양심욕으로 하자. 가족 거 사기 없이. 이것도 독이야, 근데? 어, 양심욕이야. 독이지, 독이지. 이것도 세겠다. 이것도 세지. 아니, 우리 티켓 멀리 날리기 하자. 그래. 좋아, 티켓 멀리 날리기. 간단하다, 간단하다. 티켓 멀리 날리기. 좋아, 좋아, 좋아. 자. 이거 대체 접기 없어? 동, 빵, 짠. 아, 이것도 세다. 동, 빵, 짠. 동, 빵, 짠. 1도, 5도. 1도, 2도. 음료수, 아이스크림, 기념품. 오케이. 콜. 자, 얘들아 고르냐? 가자. 가자. 달걀면에서 진 사람 여기 가운데 가기. 그래. 하자. 하자. 달걀면에서 진 사람 나갔다 오게. 아니, 여기 서있지. 여기에 10초 서있게, 10초. 10초? 아니, 10초는 너무 길어. 어쩌만 해. 그 뒤부터 무조건 한다. 9초.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이거. 이거 더욱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 이건 아니야. 안 들어가. 그냥 재미로. 재미로? 무덥이야, 무덥.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좀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좀 시간 끌어. 좀 시간 끌어. 못 준다, 못 준다. 안 내면 독박이야.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하면 내는구나? 빨리해! 빅크쳐. 빨리해, 빅크쳐. 빨리해.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 뭔데? 이렇게 해야지. 비호감으로 하지 말고.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퓨리플라이! 빨리 가, 빨리 가! 고! 고고고! 고고고! 간다! 가! 시작! 시작! 이제부터! 무조건 다! 다! 재미있었어. 재미있었어. 그럼 이번에는? 제로투 죽여, 제로투. 제로투 죽여. 제로투, 제로투. 그래도 후원이 있어야 돼. 독박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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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 하게, 열 번 하게. 소스 게임, 소스 게임! 소스 게임? 안 돼, 혼자 해, 혼자. 눈빛 교환 너무 많이 하는데? 뭐라고? 눈빛 교환을 너무 많이 해, 서로? 짜지 마, 눈빛 교환. 짜지 마, 짜지 마. 안 짰어, 안 짰어. 안 짰어, 안 짰어. 빨리 해야 돼. 비켜진다. 안 닿으면 독박,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형, 서스, 서스, 서스. 서스, 서스. 아니야, 아니야. 진 사람이라고 했어. 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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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스. 이렇게 우기면 안 해. 서스, 서스, 서스. 롤대로 해, 롤대로. 진 사람 하기로 했어. 자, 자, 자. 4시에. 내가 싱가포르 왕이다! 안 닿으면 독박, 가위바위보! 안 닿으면 독박, 가위바위보! 와, 대박! 와, 대박! 똥을 만들었는데.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한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아! 하자 그랬어. 제대로 투 하자 그랬어. 제대로 투 하자 그랬어! 야, 세윤이 얼굴 봤어?! 안 닿으면 독박, 가위 바위보. 같이 살면 오빠 가위바위보 같이 살면 오빠 가위바위보 독박투어 시작 독박투어 시작 독박투어 와 뮤직비디오 같아 독박투어 독박투어 섹시하다 독박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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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몸이 어셔 같아 되게 멋있었어 괜찮았어 이것이 멋져 오늘 교통비통? 오늘 교통비통 그럼 여기서 해 이 공간 사람 없다 여기서 뭐해? 뭐할 거야? 뭐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저기 선까지 저 선 가까이 그래 그래 신발로? 신발 말고 딴 거 하자 이제 여기 여기 선 여기 선 어? 신발 말고 딴 거 해 어 신발 해 그래 여기에 가까운 사람 신발이? 먼 사람이 이제 걸리는 거지 자기 신발로? 남의 신발로 해 이제? 자기 신발 자기 신발 110이니까 빨리 하자 자 까빠 대줄 야 빨리 와 빨리 와 세윤이가 한 번도 안 걸렸단 말이야 세윤이가 못하는 거 이렇게 던지고 이런 거 자고 아니 신발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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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자 연습하자 오 이렇게! 오케이, 좋다 다시 해보자 좋다, 좋다 주세요, 없지? 아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괜찮아, 이동으로 돼, 이동으로 돼 내 거 내 거 뒤에 브레이크를 잡네 이게 무게가 없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신발로 해야 돼, 자기 신발로 자기 신발로, 자기 신발로 됐어, 여기까지 가까봐. 가까운 거. 오도도 좀 큰 나갔어. 그런 상관없지. 오케이, 오케이. 발만 있으면 돼, 발만. 똥 아니야? 우와. 싱가폭 이즈 마인. 이번 누구야, 빨리해. 우와, 대박이다. 이게 아닌데. 왜 그래? 미치겠네. 기세. 와, 이제 전쟁이야. 전쟁이야, 전쟁이야, 전쟁. 와, 유세윤 대박. 유세윤, 떡, 떡 달라붙어. 떡 달라붙었어. 멀다, 멀다. 오 마이 갓.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 마이 갓. 내가 너무 잘한 거야. 와, 유세윤 대박 좋겠다. 내가 너무 잘했어. 땡. 와, 아이스. 땡. 와, 아이스. 아, 앵 있어? 앵 있어, 앵 있지 왜. 알았어, 앵 있어. 앵 있어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좋아. 됐어, 됐어. 과감해야 돼. 과감해야 돼. 연습한 보람 있어. 좋아. 에잉. 에잉.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터치했어. 터치는 안 돼. 터치하면 안 돼. 터치하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터치하면 안 돼. 야, 하수구냄새. 하수구냄새. 기세. 우와. 우와. 기세. 우와. 우와. 독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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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히 이걸로 해가지고. 이거 누가 아이디어를 했어? 형이 하자고 그러지 않았어? 좋았어. 장동민이 하자고 그랬다. 아, 역시 하자고 하는 사람이 걸려. 하자고는 말아야 돼. 와, 유세윤 기세 장난 아니다. 무덕, 무덕. 우와. 사실은. 아니다. 사실 짰어. 연습했어,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연습했지? 왜 너 연습을 해? 연습했지? 아니야. 연습한 거 같은데? 맛있는 거 먹어라, 자. 너가 110이야. 연습했지? 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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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유명한 거 같은데요? 그거 유명하다. 오케이, 디스 워. 로컬 비어. 로컬 비어. 아, 요거. 내가 볼 때는 맨 앞거만 4만 원이거든요. 진짜? 20에서 30 수 사이 맥주도 먹으니까. 이거 어때? 식단이 왔으니까 타이타닉. 타이타닉? 여기다가 병수건 같은 거. 병수건 같은 거 넣어놓고. 물을 부어서 그게 이제 가라앉으면. 노래 깔고 하면 재미있어. 리코더 타이타닉이구먼.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 준영이 버놓고 나한테 넘겼어. 아니, 오사람이 나 했잖아. 맞아, 오사람이 했어. 빨리 했어야 돼. 네가 빨리하고 넘겼어야 돼. 아, 맥주가 맛있네. 안녕합시다. 안녕하십시오. 그래도 즐겁습니다. 투덕이야, 투덕. 아, 주세요. 뭘로 할 건데? 그러면 이거 어때? 저번에 우리 삐약이 했을 때 재미있었잖아. 예, 예, 예. 장난감 삐약이. 인간 삐약이 한번 해 보면. 좋아,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태극 감아서 돌렸잖아. 태극 감은 것처럼 삐약이 걸린 사람이 코끼리 코를 돌아서 어지럽잖아. 그쪽으로 가서 잡은 사람이 걸리는 거. 독박자가 가서 고기랑 뭐 이런 거 다 사야 되는데. 삐약이는 무조건 따라가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가회회에서 이기는 사람이 삐약이야. 삐약이.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삐약이다. 둘 중에 하면 삐약이다. 삐약이다. 둘 중에 하면 삐약이다.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삐약! 삐약이다. 삐약이. 삐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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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치 선정해 주세요. 자, 위치 선정 들어간다. 위치 선정, 위치 선정, 위치 선정. 위치 선정. 위치 선정해 주세요. 위치 선정. 위치 선정, 위치 선정. 아, 나 이거 진짜 세 바퀴만 돌아도 쓰러지는데. 와, 어려운데 지금 언제 어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위치 선정. 아, 너무 안 좋잖아. 여기 마지막에 나아가다. 왠지 선정. 와! 와! 고마워! 오! 으어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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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삼독이다, 삼독. 삼독. 짰지? 짰지? 안 짰어. 보이지? 너 너무 보이는 듯이 나한테 돌면서 계속 나한테 계속 왔어. 이건 짤 수가 없어. 봐봐, 형이. 어떻게 그걸 정해? 안 보이네? 우리 셋이가 개꿀이다. 개꿀이 안 가고. 나 마트 가야 되네? 그래, 세윤이 생기는 데 봐. 숙박에. 바베큐까지. 좋아, 기분 좋아. 가자, 병아랑. 갑시다. 자, 병아리 가자. 다행이다. 가볍에서 코바퀴 하자. 코 밑에 무치기. 이리 와, 가볍에서. 1분 1분? 와, 잠이 확 깬다.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와! 너. 와! 뭔 소리야?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상독미 걸려요.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상독미. 와, 상독미 제일 싫어하긴다.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와! 와! ивать 그냥 몸으로. gethtray Auf ! 와! 세길빵이다, 세길빵. 세길빵. 세길빵..? Maar informações 또 유. 해피 스피, 두유. 해피 스피 늘빨. 너 개코 원숭이 자전 dile 옳아겠다. 어떻게 짜야? 한 명, 한 명씩 빠져나갔는데. 너 개코 원숭이 하고 있어. 근데 원래. 괜히 하자 그랬다. 내가 하자 그랬잖아. 그러네. 그러네! 신기하다. 독박의 법칙이야. 개코 원숭이 하고 있어. 웃기게. 진짜 개코. 아까 봐 있어요, 아까 봐 있어요. 둘이 하나 잘 붙네. 우와, 잘 붙는다. 우와, 잘 붙는다. 우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입으로 씹으면 입으로. 잠깐만 몰고 맡아보게 돼. 꼬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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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안 돼, 이거 치우고 가야 돼, 치우고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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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자.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둘이 한 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해. 맛있다니까. 야, 너 먹으면 괜찮아지겠다. 네? 야, 먹고 맡으면 괜찮아져. 맛있다니까. 맛있지? 중화된다, 중화된다. 중화된다, 중화된다. 먹자. 먹자, 먹자. 호떨인다, 호떨인다. 아유, 오늘 정말. 근데 되게 더러운 눈 같아요. 콧물을 이렇게. 한국 사람 안 만나야 되는데. 오늘 세윤이 생일에 이렇게. 즐겁습니다. 물 묻히고 나뭇이 굴러가지고 나뭇이 개수. 오마이갓. 몸에 묻은 개수. 뭐야, 묻은 개수. 진짜로? 어. 해. 자, 갑니다. 준비. 절로 간다. 오, 저기 좋다. 준비. 준비 시작. 오, 많이 묻는다. 오, 많이 묻는다. 오, 많이 묻는다. 오, 많이 묻는다. 오, 많다. 오, 많다. 많다, 많다. 와, 진짜 많아. 와, 등에 가득이야. 백 일어나. 와, 등에 가득이야. 오, 뒤에 한 10개 있어. 와, 뒤에 진짜 많아. 이리 와요. 몸이자, 팔 아니잖아. 앞에부터, 앞에부터. 상관시니까 팔도 상관시니까. 팔도 맞아. 이거, 이거 인정해요? 인정, 인정. 인정, 하나. 응. 하나. 둘. 셋. 넷. 등에 한 50개 있어, 50개. 우와 씨. 우와 씨. 우와 씨. 다섯. 끝. 적었지, 없었지. 다섯, 다섯. 없었지. 다섯 끝이야. 다섯 끝이에요, 다섯 끝. 아, 망했네. 다섯 끝. 2번 누구예요, 2번. 다시 돌고. 다시 돌고. 다시 돌고. 다시 돌고. 다시 돌고. 다시 돌고. 그러면 세윤이랑 준호 형이랑 결승이네. 결승. 결승은 둘이 같이 굴르라. 20초. 자, 열심히 하세요. 교통비 오늘 꽤 나올 거야.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여섯. 뭐 하는 거야? 여섯. 보다가 몇 개 붙지는 않아.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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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열. 시험 없어. 세윤아 많다. 세윤아 많다. 세윤아 많다. 세윤,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и곱. 열여덟. 열 아홉. 스ück.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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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끝, 끝! 자, 자 그대로와. 그대로와. 고 chase. 자,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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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자, 곧 들어와, 곧 들어와. 곧 들어와.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많이 묻었어. 야, 많이 묻었어. 등어리에 묻은 거 실격이야, 등어리에 묻은 거 실격이야. 야, 건강은 걱정되지가 않네. 야, 근데 지금 두 번째, 두 번째 등어리에 많이 묻었어, 지금. 근데 이거는 뭐 일부러 한 게 아니니까. 너도 한 번 잡아줘. 한 번 잡아줘, 인정. 너도 한 번 잡아줘. 한 번 잡아줘, 인정. 저쪽 많은 데로. 오, 이거 넘어였어, 넘어였어. 괜찮아? 됐어, 됐어, 됐어. 괜찮아? 세윤아, 안 다쳤어? 괜찮아, 괜찮아. 박빙이다, 박빙이다, 박빙이다. 박빙이다, 이거 세 개 대결. 자, 자, 등에, 등에 하나. 아니야, 앞에 붙잡게. 어, 여기 손에도 있어. 이거 하나. 손에, 어, 손에 대지.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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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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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자, 앞에 봐봐. 둘. 둘. 뒤에. 인간 나무요. 우와. 우와. 셋. 인간 나무요. 넷. 다. 여. 일곱. 여덟. 승리. 마지막 행운이. 승리, 승리. 넷. 독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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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럴 줄 알고 어디도 있지. 오, 그러네? 와, 거기도 있었어. 대박. 반전. 야, 이거 입장료 있네. 입장료, 입장료. 입장료 독박해야겠다. 얼마야, 얼마. 얼마인지 봐야지. 인당 4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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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0원. 45,000원. 45,000원? 1인당, 1인당. 1인당. 여기 진짜 크다. 야. 얼마야? 꽤 수준이 있네. 그럼 거의 뭐 25, 25만 원 정도 안 되는 거죠. 25만 원. 와. 자, 자. 게임하시죠. 이번엔 뭡니까? 한 번 불려보자. 한 번 깔아봅니다. 범야일천 일요일인 요리사 뭐 할까? 아, 이거 어때? 우리 예전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문자 게임 한 거 있잖아. 지금 도착했다고 문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자에서 답장 오는 사람. 선착순으로 이기는 걸로. 아! 나 봤어, 일단 봤어. 봤어, 봤어. 아, 여보.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서 그런 거 아닌가? 자, 갑시다. 내가 걸렸어. 자, 가자. 오, 재밌었어. 와이프들한테? 여자친구랑 와이프한테 문자를 내서. 누가 최종 독박자가 될 거 같냐. 투표네. 해서 다수결. 많이 온 사람이. 진짜 러프하기 몰아와야 돼. 투시자는 안 틀리고 다 똑같아야 돼. 2번 싱가폴 최종 벌칙자 누가 될 거 같어? 크크. 만약에 문자 안 오면. 그 사람 전화. 안 오면 전화. 전화. 오케이. 여기 써봐요. 동시에 딱 놓고 하는 거야. 여보. 여보나 지민아 이건 앞에 붙이는 거야? 그거 안 붙어도 되지 뭐. 아니. 아무런 친구도 알잖아. 2번 뭐라고? 2번. 그냥 2번 싱가폴. 최종 벌칙자 누가 될 것 같. 다. 자, 보냈습니다. 자, 보냈어. 보냈어요. 보냈어. 보냈어요. 보냈어요. 비 올 것 같은데? 비 오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 만약에 답장 안 오고 연락 안 해야 되면 왜 이렇게 계속 있는 거야. 나 읽었어. 답장 오사람 부터 빠질 수 있어. 나 읽었어. 답장 안 오면서 비 맞는 거야. 읽었어. 안 읽었어. 나 안 읽어. 읽었어. 이거 낚시하는 기분이다. 방금 읽었어. 나도 읽었어. 읽었어, 읽었어. 내일 받고 있어라. 내일 받고 있어라. 김대희 님.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뿜뿜뿜뿜. 자, 여기 보세요. 준호 오빠, 준호 오빠. 준호 오빠. 김준호 한 표, 김준호 한 표. 준호 오빠 나왔습니다. 준호 오빠. 센터포 쌍가. 김대희 한 표, 김준호 한 표. 김대희, 김준호. 여의도 쌍간질 나왔습니다. 여기 설명도 써 있어. 저번에 한 푼도 안 쓴 거 이번에 다. 총량이 막지. 총량이 막지, 총량이 막지. 총량이 막지, 총량이 막지. 이런 걸 다 알거든. 진짜 안 한 거야. 진짜 밀린 것 같아. 투표 응원 가면 어떡해. 아니, 그거 뭐라 그래. 아니, 얘기는 해야지. 얘기는 해야지. 아니야, 그냥 이래야지. 아, 뭐야. 그래서 다 봤어. 우리 아이프는. 통화해, 바로 통화해. 통화? 통화? 와, 왠지. 왠지. 왠지 불질하게 오빠일 것 같아. 와, 예원가. 보여줘, 보여줘. 두 표면 끝난 거 아니야, 거의?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나는 내가 눈치를 줬거든. 어, 여보. 응. 최종 벌칙자 누가 될 것 같아? 독박 투어. 독박 투어. 독박 투어. 벌칙자? 최종 벌칙자. 최종 벌칙자. 고마워, 봉봉. 사랑해. 역시 자기 방송을 좀 쫄 줄 알았어. 좋았어. 최종. 다행히 여기에서 나나 인규 찍으면 대형이야. 왜? 두 표야, 지금. 아, 두 표. 아니, 어떻게 와이프까지 내 표는 안 되냐? 너 때문에 망했다. 너 때문에 망했다니 뭐이? 제발. 준호, 준호, 준호. 와다. 결승이다. 여보. 여보. 지금 여기 싱가포르에서 최종 벌칙자 누가 될 것 같아? 김대희 씨. 김대희 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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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지? 재수 씨, 감사합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여보, 알았어. 전화할게. 어? 내가 얘기했지? 저번에 돈을 안 쓴 걸 다 알아. 내가 얘기했지? 무독자가. 즐겨. 와, 한일도 축복해 주는구나. 간비가 내린다. 김대희. 와. 얘들아. 가자. 가자 가자. 다행이다. 네가 가면. 여보 잘했어, 여보 잘했어. 우리는 한이 형.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자, 뭐 할 거야? 이거 중요한 게임이야. 중요해요. 그러면 TV 틀어서 사람 수 나오게 할래? 몇 번 해가지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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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줄래, 가위바위보. 오, 꼴찌다. 안 내면 줄래, 가위바위보. 내가 캡쳐면? 난 스포츠. 위에 스포츠가 있고, 아래 스포츠. 그럼 머릿수야, 머릿수. 위에 스포츠.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캡쳐. 그렇죠. 아, 대박. 큰일 날 뻔했다. 대박. 됐어, 됐어. 일단 됐어. 많아, 많아. 일단 많아. 유세윤. 유세윤. 일단 자기권이야. 와, 진짜 대박이다. 저는 다음 유로 스포츠 가겠습니다. 스포츠 다 가져가, 일단. 앞에서 하나 가면. 하나, 둘, 셋.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기계야, 기계. 없어. 유로서 맞지. 유로서 맞지. 아니야, 관중석 있어. 관중석 있어. 관중석 있어. 없어. 얘 갈 데 없어, 없어. 얘 갈 데 없어, 없어. 얘 갈 데 없어, 없어, 없어. 야, 백글로이도 없냐? 없어, 없어. 나 저기 혼자 쓴다. 대략 봐, 대략 봐. 몰라, 몰라. 형, 스포츠 다 가져가, 스포츠. 일단 나도 스포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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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비긴? 3, 3. 비긴 스포츠? 어, 비긴. 갑니다. 갔어. 하나, 둘, 셋.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1등! 와, 삑땅해! 우와, 대박! 축구장 나왔어. 아, 나 저거 할 걸! 나 저거 할 걸! 나 저거 할 걸! 아! 뭐야, 뭐야. GNS! 형, 보상받는다. 너무 많이 썼다고, 보상받는다. 아, 유불불불내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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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기 안 들어가잖아. 아, 그래도 보상받잖아. 그렇잖아. 장동민. 뉴스요? 승부다. 야, CNN이야, CNN. 뉴스! 어디? CNN, CNN. CNN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아, CNN? 동민아, CNN. 아니야, BBC. 아이고, CNN 갔어야 돼. BBC. BBC, 고! 정. 바뀌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 소, 소. 아, 소도 아니야, 소도 아니야. 소도 아니야. 소도 아니야, 와. 나는. 나는 소파 싫어. 나는 파라마운트 갈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앗. 그 사람이 아니 되어. 사람이 아닌 분이다. 사람이 아님이다. 사람이, 사람이 아닌 분이다. 사람이 아님. 사람 아니야. 이게 어떻게 사람이야! 사람이야. 사람이. 너 사람 아니야. 사람인데 물린거야. 사람이 아닌 분이다. 사람만mare quart짐點까지 얘기를 했 έ Sahib. 외계인까지 얘기했었어야지. 아니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야. 형이 완전 좋은 침대고. 안쪽, 바깥쪽. 바깥쪽. 바깥쪽 오케이. 나 H보 형. 동민이 아니구나. H보래. H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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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러면 H보. H보요? 근데 영화 대박으로 나올 수 있어 이거.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1초만 더 늦었어. 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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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더 많았는데. H. H. 하나. 둘. 셋.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망했다. 한 명. 준호 형 남았어? 준호 형 안 남았어. 저거 해야 니켈. 저게 스포츠 채널인데. 형 이거 니켈 괜찮아. 니켈로 된? 저건 뭐야? 저거 스포츠 채널. 아예 모를 채널이 안 해. 카툰은 저거잖아. 그거잖아. 아니 근데 카툰 하지마. 망하잖아. 카툰 많아야. 니켈 저거. 어. 그게 스포츠야. 응. 니켈로든? 저거 뭐야. 스포츠. 아니 저거 미식축구 주로 많이 해. 니켈로든이. 알려주지 마 대형. 알려주기 없어. 5. 4. 1. 니켈. 가겠습니다. 아이씨.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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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진짜. 진짜 죽여버린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나 진짜. 아니야. 알아맞혀보세요. 알아맞혀보세요. 이거 진짜 안 돼. 이거 진짜. 어떻게 알았어. 우리 애기 키우잖아. 우리 애기 키우는 다 알지. 애가 모르니까 몰라. 니켈로든이 뭔지 알아? 아 미식축. 얘가 미식축 선수야. 미식축하는 건데 왜 이게 나오냐. 진짜 고를 줄 몰랐어. 만화 형은 대박이다. 형이 고를 때 우리 다 터져서. 이거는 어차피 아예 끝났네 이거는. 이거는 하루 종일 애기 페이션이야. 24시간 만화만 나와. 뭐 계산은 누가 하실 건가. 계산은 누가 하실 건가. 제가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거죠? 과연 이 코어크는 몇 개의 명암으로 따질까. 아 그래. 그러면 터지는 사람이. 그렇지. 아하. 역시 아이디어 킴. 그러면 꽂은 사람이 꽂고 나서 흔들어서 안 올라오면 좀 봐. 그렇죠. 자 가위바위바이스죠. 아 순위가 중요하겠네요. 아 순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자 안 내면 녹박 가위바위보. 안 내면 녹박 가위바위보. 안 내면 녹박 가위바위보. 안 내면 녹박 가위바위보. 한 이 정도까지 시원. 흔들고 꽂고. 흔들고 꽂고 흔들고 해야 돼. 벌써 꽂혔다. 어머머머. 된 거야? 5번이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제발. 앞에서 빨리 터져야 될 텐데.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됐죠. 화이고. 화이고. 됐어요 됐어요. 자 흔들고. 시원하시네요. 시원하시네요. 와 세다. 끝까지 넣을 거야. 형이 벌려나서 내가 편하다. 흔들고. 와 잔뜩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고 꽂았어요? 안 됐다. 안 됐다. 빡빡한 데로 들어야 돼. 빡빡한 데로 들어야 돼. 빡빡한 데로. 오늘 떠는 것 같으신데. 흔들고. 세게 더 흔들어. 아이고. 따세요. 왜 먹는 거만 나만 걸려. 세게는 안 걸리고 맨날 나만 걸려. 세게 안 걸리고 나만 걸리고. 85만 원짜리 콜라 맛있네요. 바로 홀라라. 3독이 되셨네. 지금 4독을 쫓아가고 있어요. 1독, 1독, 1독. 3독. 4독입니다. 진짜 모른다. 홍 회장님. 네. 8호 콜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얼마 안 되는. 잘 먹었으면. 맛있는. 사서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톤이 좀 이상한데요. 아니, 즐겁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덩뚜껑. 그럴까? 저기, 저기, 생수. 바로, 바로. 바로? 그러면. 첫 번째로 할 사람이 만약에 여기 왔다. 두 번째 하는 사람이 여기 왔으면 이 사람이 탈락이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걸어두면 끝이야. 나가면 끝이야. 네. 얘가 스피드를 모르겠어.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와, 너무 떨렸어. 쳐내는 건 인정이야. 에이, 그건 순위 뽑고 나서 하면 안 되지. 뭐야. 뭐야. 잘못 시켰다. 잘못 시켰다. 에이, 이거 주세요. 잘못 시켰어. 에이. 땡큐. 야, 종을 다섯 개 시켰어? 캔이 아니었어. 우선 우리가 그거 빌렸으니까 이거 드리자. 그래, 그래. 서비스. 아, 서비스. 서비스. 아, 드렁큰 타이거. no mistake. 자, 자. 25. 그러면 세윤이가 내고 세윤이한테 쓰는 걸로. 155. 155. 아, 잘못 시켰어. 누가 시켰어, 이거? 야, 그럼 옆 테이블에 그냥 5만 원 주거나 해. 옆 테이블에 5만 원 줬어. 옆 테이블에 그냥 5만 원 주었다. 아니야, 아니야. 드시라고 준 거지. 아이고, 회장님들 왜 이러세요? 회장 놀이 끝났어요. 땡큐. 땡큐, 땡큐. 125. 125달러 나 줘야 돼. 와, 인규 살살 쳤는데. 연습하다 치면 끝이야. 알았어요. 근데 이게 미끄러워. 지금 기름기가 있어서. 엄청 살살 치고 왔는데 저기까지 굴러갔어. 폭쳤어, 진짜. 오, 내가 알겠어. 오, 내가 알겠어.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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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오, 내가 알겠어. 내가 알겠어. 졌어, 졌어. 졌어, 졌어, 졌어. 졌잖아. 이걸 빼야 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선행이 없다고? 선행이 없지. 어느 정도 했어? 나는 안전빵으로 여기 정도만 보낸다고 생각했어. 나 여기다가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기다가 보낸다고 생각했다고? 어디서 향해? 여기였어. 여기만 하면 있다.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여기 왔어. 나 간다. 너 거기로 하면 안 돼. 그럼 저쪽으로 옮겨. 여기 걸쳐 있었어. 너 자세 안 좋은데 지금. 우와. 너 자세 안 좋은데 지금. 땡큐. 땡큐 쏘무치. 한 번 있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 기세가 있었는데, 이번에. 안 쫄았어. 여기다 보내다가 하면 돼,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떨리지, 그래도. 유세윤. 유세윤 당첨. 당첨. 야, 세윤이가 돈 줬잖아. 진짜 그래? 왜 돈을 네가 내? 아니, 그 사람 가서 기다려달라고 하면 어떡해. 우리 게임하니까 기다려달라고 하면 어떡해. 입이 쳐나온 거야? 내가 500kg 나왔는데. 이거 반칙인데, 우리끼리? 이거 좀 나은 것 같은데, 지금? 즐거워야 되는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부터 가봅시다. 그건 양고기다. 양고! 닭이야, 맛있어? 닭 맛있고, 새우 한 번 가보자. 사태 다 맛있네. 달짝지근하다, 달짝지근한데 닭이 맛있다. 응. 닭은 날짝지근하고 새우는 약간 짭조름하고. 머니킹, 머니킹. 머니, 머니, 머니. 머니, 머니. 44,000원. 44,000원. 감사합니다. 형, 근데. 형, 근데. 형, 근데. 근데 아직 가격 얘기 안 했지. 얼마, 얼만데 얘기해 봐, 얼만데. 재밌게 되셨어? 와! 내가 왼손 들으면. 박수. 오른손 들으면 함성. 우와! 우와! 오픈. 미안해, 형. 세금 빼고. 3,600달러. 3,600달러. 얼마야? 세금 빼고? 세금 빼고는 뭐야? 세금 18%. 18%? 왜 이렇게 비싸고 잡았어? 18%? 18%, 18%, 18%. 18%, 18%, 18%. 이 생일을 하고. 440. 440. 430? 이거 엄청 비싸 보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땡큐. 우리 성공한 것 같아. 샴페인을 웰컴티로 주워? 천국이다. 성공한 삶이네요. 전세 음식이 다 있다. 진짜 좋다. 띵띵 먹자. 호캉스. 호캉스. 프리?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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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들의 호캉스의 이제 끝이. 지금 몇 시간 안 나왔던 캐시. 우와, 근데 이게 현실이다. 갑자기. 내가 예약하긴 했지만 이거 혼자 들으면 안 돼. 이거는 최소 쌍박은 해야 돼. 독박은. 근데 이거 우리 독박투어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독박투어의 정신이 누가 독박을 써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둘이 셋이 내는 건 안 돼. 그러면 독박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을 하나 뽑는잖아. 독. 지니어스, 지니어스. 독행. 독박, 행복. 역시 지니어스. 호텔비도 4명이 n분의 1을 하는 거고 4분의 1을 하고 1독씩 먹는 거야. 1독까지. 좋아, 좋아. 그래도 110만 원씩이야. 게임 올라왔어? 형, 지금 바람 많이 불어서 이거도 되는 것 같은데. 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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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링 가자. 바람 때문에. 빠르다. 가자. 이거 괜찮다. 저 끝에 계단에 누가 빨리 닿느냐. 통신. 통신. 그러면 우리가 휴대폰에서 F1 하니까 튜브 F1. 튜브 F1, 튜브 F1. 튜브 F1. 튜브 F1. 자기 경주마들, 경주 튜브들 정비해 주세요. 우선 경주 튜브 F1 자전기 황iempo. 잠시만요. 잘 안되지 못해, 나. 가위바위보. ㅋ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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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보 좋아 좋아 안정권이야 바이바이보 어디? 난 여기 3번 난 2번 너 2번 라이프 1번 멀어 저기 바람이 이렇게 부는대 이중이가 골라도 돼 1번 5번이 승부수야 난 1번 난 승부야 나 그럼 4번이지 뭐. 아니, 내가 더 동의할 수 있다. 동의해 주시죠. 동의합니다. 1번 레인. 홀덤 ESG. 세컨레인. 세컨레인. 코리아에서 들어온 비비비빅과 맥위. 터보스크린브레인. 터보스크린브레인. 그가 왔다고. 오마이갓. 더 이상의 패배는 없다. 유고. 윙고. 하니. 레슬링이야? 터보스크린브레인. 알찬거미. 터보스크린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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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타고 다르다. 빠르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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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프로 같아, 갑자기. 네가 소개해 봐. 나한테 막 뭐라고 해. 자자자, 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중간에 저기서 들어와서 밖을 갈아 끼워도 될지. 자. 갑니다. 갑니다.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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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르기, 빠르다르기. 빠르다르기, 빠르다르기. 야, 예시. 예시, 예시 달려, 달려. 하니, 하니, 하니. 수고한다, 수고한다. 하니, 하니. 하니, 하니. 수고한다, 수고한다. 하니. 안 돼, 안 돼, 안 돼. 바람은 바람아. 인규야 나 살려줘. 인규야 나 살려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바람아, 바람아. 오 마이 갓.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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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가만, 가만. 에이, 피니쉬. 피니쉬. 에이, 피니쉬. 피니쉬. 오, 오. 온다, 온다. 유승훈, 온다. 유승훈, 온다. 유승훈, 온다. 유승훈, 온다. 유승훈, 온다. 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다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내면 좀 재수가 없을 것 같은데. 기세, 기세. 카드 뺏기면 다 뺏기는 거야. 이거를 기점으로 너는 쭉쭉 빨렸다. 아, 기세가 너무 좋아. 큐브 레이스 위너! 여기에 유명한 갈비탕 같은 게 있어요. 갈비탕 좋아. 싱가폴 연예인들이 꼭 가는 데가 있대. 박구 때 맛있지. 좋아, 좋아. 자, 여기서 이동?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이동. 사진 찍어서 사람들한테 평가하게. 아, 여기서. 그러면 여기 싱가폴 마니나베이를 제일 표현 못한 사람. 아, 표현 못한 사람. 월스트, 월스트. 월스트, 월스트. 그 사람이 걸리지. 오케이? 월스트, 월스트. 사진전입니다. 그러면 사진전이에요. 아이와 같이. 아이가 있으면 뭔가 가족애를 느끼면서. 오오오,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누가 찍어주는 건 되잖아. 자기 컨셉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단 마리나베이센즈를 제가 손으로 삼손이 돼서 버티고 있는, 들고 있는, 배를 들고 있는 컨셉입니다. 저는 더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사진으로. 아, 먹는 거. 저는 가족이 사진 찍는데 어려워하길래 도와주고 같이 찍은 어떤 위아드 월드 느낌의 이렇게. 패밀리쉽. 패밀리쉽. 너 걸리면 안 되는데. 저는 약간 초밥. 그 군함 초밥이라고 생각하고. 눈에 들어가는 거. 아, 쎄다. 눈에 들어가는 거. 눈에 들어가는 거. 눈에 들어가는 거. 자, 이제 외국 분을 누구로 할까? 완전 외국 분으로. 전시회, 전시회. 어, 외국 분. 외국 분. Excuse me. Yes, hello. How are you doing? Help us. Of cours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here from? I'm from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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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et me, let me, let me see. How can I help you guys? Let me have a look. That is, that is a brilliant photo. Also, you've already got points because it's a lot of people as well. Number one, number two. Are you feeling well? Yeah. Are you feeling all right? Do you need a drink? I need a water. Oh, dangerous, dangerous, dangerous. Okay, yes. I like that. Harassing. Harassing a family, eh? Two random people. I mean, they're looking very good. Looking beautiful. You have the merline in there. It's not funny. It's not funny. I'm very hard. Yes. Wow. That is very good. And the facial expression as well. Yeah. Looking a little bit crazy. Yeah. I love water. He's thirsty. This guy, this guy. Big mouth. This guy, this guy's thirsty. All right. My winner. It's going to have to be. It's going to have to be. Gold medal, gold medal, gold medal. Wow. Wow. Yes, some guys. It's beautiful. Silver medal. Silver medal. Silver medal. Wow. It's going to be a strong man himself. Bronze, bronze. What's the best? What's the best? Bronze medal. Bronze. It's going to have to be crazy man there. Bronze. It's going to have to be bronze. Well done. Yeah. I'm bronze. I'm bronze. I'm bronze. What is worst? What is worst? Wo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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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s a big deal. It's going to be a big deal. I love a family. The family. Here's a big deal. Worst. What is the family? What is the family? It makes me feel bad. It makes me feel like I should have a family. Now I'm sad. What? You have no family? You know what? 과정이 그리워진데?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되게 발굴단합니다. 쿨가이 쿨가이! 자, 이제 부르시죠. 자, 그러면 택시 부르세요. 택시 부를게요. 자, 이제 뭐 다들 배 좀 채우셨나요?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되게 떨려요.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다. 이제 운명의 순간인데 세윤이랑 나랑 준호 형은 눈썹 밀기에서 최종 벌칙에서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인규랑 대희 형하고의 박빙 승부인데 만약에 여기서 인규가 꼴등 안 하면 대회로파 당첨. 그러니까 아직 인규랑 대희 형이 등판할 때가 아니고 준호 형이랑 나랑 세윤이랑 먼저 대결합시다. 거기에서 제일 짧은 사람하고 인규랑 먼저 대결하는 거야. 셋이 동시에 해. 자, 하나, 둘, 셋. 바다에 딱 가야 돼. 오, 나 길어. 나 길어. 나 의외로 길어. 나 의외로 길어. 내가 되지. 와, 장동민 짧아. 아니야, 나랑 비슷해. 야, 눈빛. 어, 맞아. 왔다 갔다 해봐, 왔다 갔다 해봐. 내가 제일 짧아. 장동민 아웃이야. 내가 제일 짧아. 인규가 나보다 길면 대희 형 끝이야. 더 잘 필요도 없고. 맞네. 운명의 뼈다구. 제발, 제발. 과연 눈썹 밀기의 주인공. 자, 갑니다. 내가 먼저 대우고 있을게. 길다, 길다. 길다, 길다. 인규야. 길어, 길어. 길어, 길어. 길어졌어, 이게. 엄청 기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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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야, 엄청 길어. 다시 들어봐봐, 네 거. 여기, 여기. 엄청 길어. 엄청 길어. 징그러워, 징그러워. 대희 형 거 봐봐. 우와! 우와! 이거 네 거 대봐. 내가 이거지. 우와. 야, 야. 니네 짰지? 이거 짤 수가 없어. 짰지? 짤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짜? 잠시만, 누가 내는 거야? 형은 이런 거 독박. 아니지. 내는 거 형이 내는 거지. 제 짧은 상대. 제 짧은 상대. 제 짧은 상대가 네가 내는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잘 먹겠습니다, 장고미 씨.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셨다면 뭐. 아, 좋다. 역시. 바쿠텐 좋아. 바쿠텐 사랑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Excuse me. Build for it. 오케이, 1, 0, 6. 오케이. 자,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의 시, 골르세요. 첫 번째의 시. No eye brush. 무섭다. 좋아, 이거 좋아.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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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no. 아, 아파 보여. 센터카트 계셨다. 센터카트 계셨다. 아, 센터카트? 아니야, 아니야. 루가 아니야, 루가 아니야. 아, 이거다! 어... 라스트. 이거다, 이거. 이거 났어. 이거다, 이거. 원, 투, 쓰리, 초이스. 여기는 없어, 앞에는 없어? Only three. Only three. Only three. 뻔니, 뻔니, 이게 뻔니야, 형. 뻔니, 뻔니? 이스, 큐티. 큐티. 그나마... A little funny. 오케이. This, this. 오케이, 오케이. Like this. 와우. E-raise. 와우. 형, 그래도 영화에 한 장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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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에 한 장면 있잖아. 야. 누구 담배 있으면 하나 만져라. 왜요? 눈썹 밀기 전에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안 돼, 형. 그 동안 너무 많이 폈어. 왜 이렇게 안 받아줘? 왜 이렇게 안 받아준 게 있어? 마의 오독이다, 마의 오독. 제발 꿈이었으며 그냥 너희들의 장난이었으며 Just moment, just moment. Just moment.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노 크림? 노 크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치면 안 돼. 아니, 좀 아픈 것 같은데. 그렇게 무서워서 못 하겠다. 이거 날이 좀 안 드는 것 같은데. 거의 뜯어내는 수준으로. 오케이? 훨씬 더 해야지. 야, 그래도 좀 더 남겼나 봐. 많이 남겨놨어. 많이 남겨놨어. 아, 그래? 와, 사진대로 잘하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스계 음악 보여. 벌써 깔려있어. 깔려있어. 야. 누구 담배 있으면 하나 만져라. 눈썹 밀기 전에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오늘 눈썹 밀기 딱 좋은 날 시네. 사과 끝났습니다, 언니. 누구냐?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제부터. 농구를 한다. 형, 다음 뭐 할까? 더 센 거 해야지. 아, 돼. 더 센 건 없어. 정이차이 형. 여기부터 더 센 건 없어. 여기부터 더 센 건 없어. 아, 죄송한데. 돈도 내셔야 돼요, 돈. 돈도 내셔야지. 돈도 내야 되는구나. 돈도 내셔야 돼요? 그래도 이건 우리가 걷어서 내주자. 그럴까? 아니야, 됐어. 아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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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머지? 많이 어렸어? 퇴근 나와. 퇴근 나와. 퇴근 나와. 퇴근 나와. 퇴근 나와. 퇴근. 아니. 나 미안한데. 혼자 있고 싶어. 형이 가면, 우리 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1 2 3 3 3 3 4 3 2 3 주풀게 해줄게. 심하긴 했다. 이런 수가 있어? 감사합니다. 채널S